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누르시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쉬인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섬이오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이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빚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특별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졌던 말씀인데요. 지금은 집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낭비만 일삼던 집사는 그 일이 발각되어 주인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그 이유를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조차 주인의 재산에는 손해를 입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약삭빠르게 처신하는 집사의 행동에 대해 오히려 주인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옳다는 것인지 주인을 속인 집사의 너그러움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석과 묵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빚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어쨌든 집사를 빚의 자녀가 아닌 이 세상의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문득 마테오보금 10장에 예수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어쩌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언제나 손해와 양보를 감수해야 하는 이리떼들 앞에 양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의 올바름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잃지 않는 뱀같은 슬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빠른 결단과 행동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집사의 행동을 비유삼아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심판 앞에 회개와 세신의 삶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사가 얼마나 비도덕적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 이유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성 레오 교황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 운총에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잠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마땅한 준비가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 길지도 않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토록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더 먼 미래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 더 슬기롭고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준비의 내용도 다릅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힘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베풀고자 하는 삶으로 이루는 준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집사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집사로서 하느님 나라의 준비를 위하여 세상보다 더 슬기롭게 더 착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느님 나라가의 숙명으로 들이기 위해 성bie BMW 하느님의 교육을 karting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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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